자,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운동은요 등 운동인데요 남자들 몸 중에서 정말 멋진 등은 여성분들에게 매력적인 몸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멋진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선 등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데드리프트 앤 덤벨 로우라는 운동인데요 말 그대로 덤벨이라는 운동 기운을 가지고 데드리프트와 로우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먼저 덤벨을 들은 상태에서 발을 엉덩이 넓은 만큼 벌려주시고요 덤벨을 몸 쪽에서 최대한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아치형을 만들어서 기역자, 기역자 모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때 하나, 그 다음에 로우 동작, 둘, 다시 셋, 하나, 다시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덤벨이 허벅지를 스치듯 하나, 그 다음에 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둘, 셋, 넷, 이렇게 반복하시면 멋진 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, 열심히 하셔서 아볼룸 같은 멋진 디테일을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